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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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좀 조용히 계셨는데 같이 요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표정은 매우 지겨운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사랑해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해? 오십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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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는가오 사랑해 다시 한번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예 계속 나가세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힘차게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세 사랑해 당신 천천히 정말로 옆 사람을 끼어 안아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으로 오늘 이 음악회가 사랑으로 주제를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여진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도와주셨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자기 돈 내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자기 돈 내고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런 소리도 많이 듣지만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영원히 아 영원히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리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리로 밝혀주니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리로 밝혀주니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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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대제를 사랑하는 대제 가족들은 교과를 합창시절로부터 4부로 했었어요. 마지막 곡은 교과가 되겠습니다. 할 줄 아시는 우리 대제 가족들은 함께 일어나서 합창시절로부터 4부로 했습니다. 우리 대제 가족들은 함께 일어나서 합창시절로부터 4부로 했습니다. 우시esariter한 우린 사랑하는 대제 가족들은 함께 일어나서 합창시절로부터 1년 만에 이끌 Bastog. 아멘 아멘